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영종하늘도시 A40블록의 한신공영, 우미건설, 이수건설, 우석건설이시공연인 영종하늘도시 한신도휴 2차 분양관련 영상입니다. 영종하늘도시 한신도휴 2차는 공공기관 민간건설사가 공동사업방식으로 공급하는 민간참여 공공분양단지입니다. 영종하늘도시 한신도휴 2차는 인천서북꽃역을 대표하는 자족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며 주변시세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3기 영상의 이미지 평면도 건축계획, 분양일정 등은 시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므로 본 영상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4기 영상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영종하늘도시 한신도휴 2차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2층, 12계동, 870세대 아파트입니다. 영종하늘도시 한신도휴 2차 평면구조는 전용면적 74A타입 74B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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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B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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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D타입으로 중형대의 평면 설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영종하늘도시 한신더휴 2차 분양일정은 특별공급일자는 9월 13일입니다. 1순위 청약은 9월 14일이고 2순위 청약은 9월 15일이며 당첨자 발표는 9월 24일입니다. 영종하늘도시 한신더휴 2차 당첨자 계약일자는 11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기영상의 이미지 평면도 건축계획 분양일정 등은 시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므로 본 영상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새로운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하기 무료입니다. 구독하기 누르시고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로운 영상을 바로 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